작년 12월부터 백두산 근처에서 심상치 않은 조진들이 보이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백두산 근처의 지진으로는 2021년 9월 24일에 길림성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알래스카의 강진과 백두산 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2022년 1월 8일 알래스카 유콘 지역의 야쿠탑 북북 서쪽 110km 지점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규모 5.2의 지진은 화산성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지진이 1979년에도 있었습니다. 1979년에 알래스카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두번, 그리고 6.2, 6.4, 6.7의 강진이 있었고 2022년 1월 8일에 발생한 알래스카 유콘 지역 근처에 메카티에서도 1979년도에 규모 7.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강진 발생 시기에 1979년 8월 17일에 백두산 근처의 북한 나진 지역에서 규모 7.6.1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백두산 대폭파이 곧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경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79년 당시의 알래스카의 지진과 백두산 근처 북한 나진 지역의 규모 6.1의 강진 발생이 2022년에도 1월 8일 알래스카 유콘 지역의 강진 이후에 백두산 근처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고 백두산이 이로 인하여 대폭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대로 백두산이 정말로 폭발을 한다면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피해는 물론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20억 톤의 천지 호수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10만명이 백두산 폭발로 인한 질식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함경도 등 반경 약 100km 내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산재에 염소나 황 등의 성분으로 농지의 산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며 물도 오염돼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백두산 폭발은 일본의 후지산 대폭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백두산과 일본의 화산대 중간에는 동해가 놓여있지만 해저 지형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18세기 후지산 대폭발 전후로 백두산이 분화한 적이 있는 등 양자가 서로 영향을 끼친 과거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은 현재 일본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곧 대폭발을 할 것이니 일본을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조회에 만나요. 다음 조회에 만나요. 아멘